노래 한 곡을 야밤에 한번 불러보죠 야밤에 좀 춥고 이럴 때 좀 따뜻한 걸 먹고 싶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을 좀 담아서 만들어봤어요 제목은 라면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직 완벽한 제목은 아니고 곡도 아직 완벽한 노래는 아닌데 오늘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쇽 올리고 잘라구요 겨울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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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